안녕하세요. 아나운서 장안혜입니다.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편리하게 전자신고하고 계신가요? 지금부터 간이과세자의 운수업종 개인택시사업자를 위한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회원 로그인 후에 세금신고 납부 버튼을 클릭하고 화면 우측에 세금신고 항목에서 부가가치세를 클릭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 선택 화면이 나타나면 간이과세자 정기신고 확정 예정 버튼을 눌러주세요. 사업자 기본사항을 입력하는 화면입니다. 신고기간은 자동 설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신고 대상기간은 자동 설정되어 있으므로 별도로 입력하실 필요가 없으나 과세기간 중 신규 개업자의 경우 사업 개시일을 신고기간 시작일로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사업자 등록번호 항목에서 확인 버튼을 클릭하면 사업자의 상호, 성명, 업태, 종목 등 기본사항이 자동으로 나타나는데요. 하단에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사업자 기본정보에 업종 선택을 입력하는 화면이 나오면 사업자 본인에 해당하는 업종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기본적으로 업종 선택에는 본인의 업종인 운수업, 개인택시가 자동으로 체크 표시되어 나타납니다.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매출금이 있는 경우 또는 영세율 매출이 있는 경우 해당하는 사항을 체크합니다. 만일 이번 신고기간 중 신고할 매출 실적과 매입 실적이 전혀 없는 무실적 사업자의 경우 무실적 신고 버튼을 이용하면 곧바로 신고를 마칠 수 있습니다. 신고할 실적이 있는 경우 저장 후 다음 이동 버튼을 클릭합니다. 단일업종을 선택하였습니다. 간편신고를 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창이 나타납니다. 간일과세자는 전자신고 편의를 위한 업종별 간편신고 화면을 이용해 쉽게 신고가 가능합니다. 복수업종 겸업자, 면세 수입금액이 있는 사업자, 영세율 매출이 있는 사업자, 가산세 해당자, 과세 유형 전환되어 감가상각 자산이나 재고 자산을 신고해야 하는 사업자가 아니면 간편신고 화면을 이용하여 신고가 가능합니다. 웹페이지 메시지 창에서 간편신고 이용 대상자인 경우에는 확인을 클릭합니다. 저장이 완료되었습니다. 라는 메시지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운수업 개인택시 간편신고 작성 화면입니다. 운수업 개인택시 간편신고 화면은 한 화면에 해당 서식 모두를 보여줘 더욱 편리하게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먼저 과세기간 중 신용카드 또는 현금영수증 매출이 있는 경우에는 아래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고객이 결제한 금액을 신용카드, 직불카드, 김영식 선불카드, 현금영수증으로 구분해 과세 매출 분란에 입력한 후 하단에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운수업 개인택시 간편신고 작성 화면으로 돌아오면 운수업 개인택시 종의 신용카드 및 현금영수증 발행분에 대한 공제세액이 1.3%로 자동 계산되어 나타납니다. 화면 상단에 매출이 있는 경우 입력하십시오 항목에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발행금액 직계표에서 작성한 과세분 매출 금액을 입력해주세요. 나머지 기타 현금 매출이나 외상 매출 등은 기타 정규영수증 외 매출분 금액에 입력하면 됩니다. 동일 화면에서 매입 등 공제 항목이 있는 경우 해당 항목들을 작성하셔야 하는데요. 공제 항목 중 사업과 관련하여 카센터, 주유소 등 일반 과세자로부터 수치한 매입 세금 계산서가 있는 경우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입처별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입력하는 화면이 보이시죠? 전자세금 계산서 자료 조회는 13일부터 가능하며 전산매체 제출용으로 생성한 세금 계산서 합계표를 불러오기로 신고할 경우 변환 페이지 이동 버튼을 클릭하면 됩니다.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받은 분은 과세기간 종료일에 다음 달 11일까지 전송된 전자세금 계산서분이 있는 경우 전자세금 계산서 불러오기를 클릭하면 되는데요. 조회된 데이터는 전자세금 계산서 집계 데이터입니다. 반드시 확인 후 입력 완료하시기 바랍니다. 라는 안내창이 나옵니다. 다시 한번 내용을 체크한 후 확인을 클릭하면 자동으로 조회되어 나타납니다. 12일 이후에 전송된 세금 계산서분은 종이세금 계산서와 전송기간 마감일이 지난 전자세금 계산서 발급분 등 매출처별 명세 작성에 직접 입력해주세요. 매입거래처의 과세 구분에서 과세분을 선택하고 사업자 등록번호를 입력한 후 확인을 클릭합니다. 총 매수와 공급가액 합계를 입력합니다. 거래처별로 입력된 내용이 작성되면 합계액을 확인한 후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다시 운수업, 개인택시, 간편신고 작성 화면으로 돌아와 사업자 관련하여 차량 수리 또는 가스 충전 등을 하고 신용카드로 결제하거나 현금 영수증을 발급받았을 경우 신용카드 매출전표 등 수령 명세서를 작성합니다. 이 경우에도 일반 과세자로부터 수치한 경우만 공제세액으로 인정될 수 있습니다. 작성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매입거래처로부터 수치한 신용카드 매출전표에 기재된 16자리 카드번호와 가맹점 사업자번호, 총거래건수와 공급가액 합계를 입력합니다. 입력내용 추가 버튼을 클릭하면 하단 목록에 내용이 추가됩니다. 가맹점별로 입력한 내용은 그 밖의 신용카드 등에 자동으로 나타나는데요. 사업용 신용카드의 경우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해 공제대상금액과 대상건수를 확인 후 각각 입력하시기 바랍니다.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해 다시 운수업, 개인택시, 간편신고 작성 화면으로 돌아옵니다. 화면 하단에 매입세액 및 공제세액 합계를 확인하시면 되는데요. 누락된 공제가 있으면 해당 서식 작성으로 다시 입력할 수 있습니다. 공제 항목 입력이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하단에 입력 완료 버튼을 클릭합니다. 이때 위 공제 항목에 입력한 공제세액 합계액이 납부할 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공제 가능한 세액을 팝업으로 보여주고 확인을 클릭하면 수정된 공제세액이 자동으로 입력됩니다. 과세 표준 및 매출세액, 공제세액, 가산세, 수익금액 명세 등 신고 내용을 보여주는 화면입니다. 신고서가 올바르게 작성되었는지 확인한 후 화면 하단에 신고서 입력 완료를 클릭합니다. 신고 내용 요약 조회 및 신고서 제출 화면입니다. 이번 신고 시에는 납부 의무 면제 기준 금액이 공급대가 3천만 원에서 4,800만 원으로 상향되오니 화면 하단에 최종 납부할 세액란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2020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발생한 매출에 한해 적용되며 부동산 임대 및 매매업과 과세 유흥 장소를 경영하는 사업장은 제외됩니다. 화면 상단에 미리 보기를 클릭하여 작성한 신고 내용을 마지막으로 확인하고 신고 내용에 이상이 없는 경우 신고서 제출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를 제출하시겠습니까? 라는 메시지 창이 뜨면 확인을 클릭합니다. 접수증을 확인한 후에 스텝 2 신고 내역으로 이동하면 작성한 신고서, 납부서, 제출된 첨부서류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라는 안내 메시지 창의 내용을 확인 후에 확인 버튼을 클릭해주세요. 부가가치세 신고서 접수증이 화면에 보이면 접수 결과 상태가 정상인지 확인하고 아래에 접수 상세 내용 확인하기를 체크합니다. 실제 납부할 세액 및 중요, 주의, 확인, 안내 사항 등을 확인하고 하단에 신고자 본인, 세무대리인이 직접 확인하였습니다에 체크한 후, 스텝 2 신고 내역 버튼을 클릭합니다. 신고서 제출 목록에서 조회하기 버튼을 클릭합니다. 접수 번호, 신고서 보기 항목을 클릭하면 신고서 내용을 출력하실 수 있는데요. 납부할 세액이 있는 경우 신고 목록에서 해당 신고서의 납부서를 출력해서 가까운 금융기관에 납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단위과세자 운수업종, 개인택시 사업자를 위한 홈택스 전자신고 방법에 대해 알아봤습니다. 차근차근 따라해보시길 바랍니다. 차근차근 차근차근